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특별 문제를 집중할 겁니다. 이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신학하고 역사학을 같이 공부하신 김동주 박사가 쓰신 아주 대작입니다.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요즘에 책의 시대가 많이 저물었지만 여러분께서 지적인 충전을 원하시게 되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한번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병호tv에서 지난해 도둑놈들 4권 4.15 총선 5권 도둑놈들 5권 지방선거 보궐선거 그리고 이제 5권 이렇게 편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선거 공정성 회복 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병호tv를 지지하시는 그런 뜻도 있을 것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전권 보존에 대해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급되는데 힘을 많이 좀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주제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나가는데 잠시 여러분들 조금 쉬고 한 10초 정도 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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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선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시다시피 이제 박근혜 정부의 사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47개의 혐의에 대한 것이 모두 다 무죄 판결이 내렸습니다. 4시간 15분 정도 판사가 판결 문을 읽을 정도로 47개의 혐의를 걸었던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씨 그리고 제3차장이었던 한동훈 씨가 큰 역할을 했던 사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7년 만에 이런 블랙리스트 사건 문화공부부나 이렇게 김기춘 비서실장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사건도 완결이 됐는데 여러분 이 두 사건을 그냥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중요한 요직을 담당했던 분들의 개인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탄핵이 됐고 그 이후에 선거 사기를 통해 가지고 2017년 대선부터 이제 선거 사기 세력들이 모든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 부정선거를 통해서 문정권이 권력을 다 만들어 온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국회의원 대통령 권력을 다 만든 겁니다. 이런 권력들이 여러분들 다 창출되게 된 데는 바로 사전투표제도가 큰 역할을 했고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2017년부터 좌파 진영에 의한 선거 사기가 만연하도록 돕는 데는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2015년부터 2012년부터 15년 사이에 우파 정권 이명방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여러분들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모든 제도가 다 완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제도는 2012년 12월에 통과됐던 소위 사전투표를 본격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1부 개정법률 2012년 2월 29일 날 공표됐습니다. 법률 제11374호 여기에 사전투표일을 4박 5일 전에 이틀간 실시하고 거소선상투표를 하고 사전투표율 조작에 아주 결정적인 통합선거인명부 온라인상으로 존재하는 통합선거인명부 또한 모든 조항들이 바로 2013년 2013년에 여러분들 실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법률은 이명박 정부부터 여러분들 시작이 됐고 바로 이게 이 법률입니다. 2012년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조작을 가능했던 원조 법률이 2012년 2월 29일 날 이명박 정권의 거의 말기에 통과된 겁니다. 이런 정신없는 짓들을 다 우파 정치인들이 다 한 겁니다. 여기서 보셔야 되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사인 날인을 한 이후에 선거인이 본 나무에서 일렬번호주를 떼어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그런데 바로 2013년에 인쇄 날인으로 가름하는 그런 법을 그런 관리규칙을 선관위가 통과시켰고 그 선관위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문상부 사무총장이었고 문상부 씨가 지난해에 국민의힘 추천으로 선관위원으로 추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상부 씨가 상당히 지금의 국민의힘과 유착된 선관위 사무총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있는 동안에 부정선거를 위한 사전투표 조작들이 다 여러분들 가능하게 하는 제도 이 제도가 대부분 문상부 사무총장 사무차장 김용희 사무총장 사무차장에서 된 겁니다.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 이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을 가르면 결정적으로 누가 여러분들 기여했는가 하니까 문상부 씨가 기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 없도록 신분증 이미지 투표 마감일을 그냥 즉시 삭제하는 것 2014년인 것 기가 찬 일인 것이죠. 이런 일들을 다 우파정권에서 모든 제도적인 그런 터를 다 마련해둔 겁니다. 이게 2015년입니다. 이게 다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자의 변질은 선관위 책임자가 보시게 되면 문상부 씨가 다 이걸 다 통과시킨 겁니다. 지금의 가장 사람들이 악법이라고 여러분들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문상부 씨 국민의힘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문상부 씨가 사무총장을 했을 때 다 통과시킨 겁니다. 당시 여러분들 김무성 씨가 새누리당 대표 항우영 씨가 한다라당 대표 이때 다 제도가 다 통과된 겁니다. 이런 제도 하에서 바로 좌파 진영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이 사전투표 득표율을 한쪽은 빼앗고 빼앗은 것만큼 한쪽은 더해지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투표지 현장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했을 것 같고 수사관이 아니니까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바로 서버 조작 투표지 분류기 이름 조작 서버 조작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엄청난 여러분들 부정성을 저질러온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이제 이렇게 개방이 된 겁니다. 이거는 뭐 거의 예술작품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민주당의 플러스값하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마이너스값이 일치할 겁니다. 훔친 것만큼 더해줬으니까. 이게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일반적으로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조작이 좀 더 많습니다. 우편 투표가. 이런 것이 2017년 대선부터 시작된 겁니다.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마련된 사전투표 득표율 조작을 위한 제도적인 털 위에 바로 과실을 누가 수확했는가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수확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일은 과거의 일이 아니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의 일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숫자를 이걸 숫자를 조작해 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했을 수도 있고 서버에 여러분들 조작 프로그램을 깔아가 돌려설 수도 있고 어떻든 어떻게 했는지는 확정적 사실은 아니지만 부정선거를 한 것은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데이터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런 차익값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다 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의 경기도입니다. 거의 예술작품입니다. 민주당의 차익값 이꼴은 자유한국당의 차익값 더하기 국민의당 차익값입니다. 두 군데에서 훔쳐 가지고 민주당 함께 여러분 더해 준 그런 여러분들 그래프인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인 겁니다. 그냥 이거는 뭐 거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이거를 민간인들이 다 여러분들 찾아낸 겁니다. 그 선거 담당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소 같은 데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 선거 데이터를 검증하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숫자입니다. 숫자. 후보별 득표 수란 숫자를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숫자가 최종적인 겁니다. 어떻게 이름 조작했는지는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거 사기 세력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름될 투표지 분류기를 어떻게 조작하고 조작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렸는지는 제가 즉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가능성의 이야기고 내가 범죄 행위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확정적 사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2017년 대선에서 전국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정감했다는 것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확정적 사실입니다. 내가 확정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한다 해 가지고 선관위가 내한테 대들지 못합니다. 왜 이건 숫자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점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경기도 이외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작값을 입력해가 득표수를 조작했다. 이것이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게 부산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를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우편투표를.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cctv를 통해 가지고 우편투표가 여러분들 들어오고 하는 것에 본인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편집중국에서 배달된 우편투표지를 분류해서 집어넣었을 뿐이지 절대 가짜 투표지를 넣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지역선관위 직원들은.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모르지만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비원회가 선거를 조작해온 정거물이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는 도덕놈 집단이고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산시를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부산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차익값도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민주당의 플러스값하고 한국당과 국민의당의 마이너스값이 거의 일치합니다. 보시죠. 맨 위에 사상구 사상구에 보시게 되면 민주당은 차익값이 플러스 10.2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8.3 국민의당은 마이너스 2.2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얼마입니까 8 90 11%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11% 정도. 얼추 맞는 겁니다. 민주당의 플러스값하고 자유한국당의 국민의당 합친 것의 차익값이 얼추 맞는 겁니다. 전국을 다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조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산 조작을 하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그것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구시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대구 서구에서는 마이너스 22.7%를 조작한 겁니다. 훔친 자유한국당 표를. 어마어마한 거죠. 이때는 여러분들 첫 번째 시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충분한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눈에 띄게 조작을 많이 한 겁니다.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익값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비위원회가 빠져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도덕질을 했는데 그냥 윤 대통령이 눈 감아주더라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경상북도는 도덕질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의 도덕질을 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위원회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표를 얼마나 이러면 훔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에서. 이거는 너무 많은 겁니다. 여기 예천군 25.5% 문경시 25.5% 영천시 25.5% 구미시 25.5% 구미시 21.2% 안동시 25.5% 미친놈들이야. 완전히 25.5%가 뭡니까 그냥 깔았네. 예천 11번부터 시작해서 울릉도까지 대부분 25.5%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25.5%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미친 짓거리를 누가 했느냐 선거관리위원회에 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악과 사악함의 여러분들 근원은 선거 부정 문제에서 다 파급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2의 양성 때 제3의 양성 때 수없이 일어날 것이고 그냥 우파진영은 그냥 입쿡 다물고 돈만 벌고 살다 가는 방법이지 이렇게 뭡니까 비판하다가는 다 뭡니까 그냥 처단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은 이런 짓들은 이런 짓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경상북도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모든 기준점은 당일투표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은 정직한 숫자입니다. 그것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훔치고 더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게 양성태라든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나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사건의 불합리나 이런 부분에 분노할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가 가지고 이게 이렇게 탄핵이 시작이 돼 가지고 바로 그걸로 인해가 2017년 대선부터 본격적으로 부정승가가 일어난 건데 지금까지 9번 일어났고 바로 코앞이 10번째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책 없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기 때문에 뭐 별일 있겠나 이렇게 하지만 저는 99% 여러분들 부정승가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필사적인 노력이 일부 민간인들에게는 관찰되지만 나라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일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오지게 당할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당해서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은 본인들 선택이지만 국민들이 죽게 생겼습니까. 본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썩어빠진 정신적인 상태를 가지고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소를 이렇게 조작하는 거가 2017년부터 그동안 2017년 대선은 간간히 이야기했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희들은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박사님도 보시다시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CCTV에 찍힌 것은 그냥 우편집중국에서 온 것을 그냥 배분하는 일상적인 일이지. 우리가 전혀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나쁜 짓을 했는지 아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누가 했는지도 잘 모르고 투표지 분류기를 많이 이용했는지 아니면 서버에서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고 했는지도 내가 그냥 확정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젊은 날 경제학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뻥튀기를 하거나 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거가 있을 때만 이야기하는 거다. 어디서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다만 추측은 알 수 있다. 투표지 분류기 조작을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조작 서버용 pc에 간단한 두세 줄장도 짜리에 조작 프로그램을 입력해 가지고 선거구마다 조작값을 입력을 해서 이렇게 돌렸을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신이 죄가 없다. 우리는 공직 공무원입니다. 우리는 정직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당신들이 득표소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차이집 그래프가 나오는 것이다. 당신들이 사전투표 득표회를 조작하지 않았으면 이런 차이집은 나올 수가 없는 거다. 숫자는 로비하지도 않고 숫자는 인간처럼 잔머리 굴리지도 않고 공수 쓰지 않는다. 숫자가 증언하는 바는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범죄집단이고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을 해봤고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후보에 사전투표 득표를 훔쳐가지고 그만큼을 더블 민주당 문재인에게 더해줬다. 그것이 이게 증언하는 바다. 그런데 당신들이 조작을 안 했는데 이 그래프가 나올 수 있냐. 물리학의 법칙을 보면 이게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있는 것이지.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냐. 선거 부정 결과가 나왔는데 선거 부정 안 했다. 그게 아니지. 선거 부정을 누군가 했기 때문에 선거 부정 결과가 나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조선 사람들은 안 듣는 거죠. 감으로 그래도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공박사님 우리는 정직합니다. 공박사님 뭔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박사님 정신병원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썩어빠진 나라에서 제가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뭡니까. 가끔가 또 답답할 때가 있는 거죠. 이건 썩어빠진 나라인 겁니다. 이거는 썩어빠지도 어마어마한 썩어빠진 나라인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아웃풋 나오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입쿡 쳐담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인 겁니다. 이게 썩어빠진 나라인 겁니다.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있는 것이지.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나오냐 이야기지. 에라이 인간들아. 천벌받을 인간들이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